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앞으로 또 경헌이라는 국가개조의 큰 화두 앞에 다시 한번 지방의 역할론이 나타나고 지방도 변해야 되고 나라도 변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가 합했을 때 파이가 커지는 그런 세상, 그런 나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야 할 때 바뀌었나 생각합니다.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 그래서 중앙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 갖고 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도시사님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고맙다는 말씀과 또 다시 한번 책임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밝혀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